한국 국정감사에서 오는 2012년 실시될 제외동포선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2012년 치러질 제외선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제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선거시 공간에 직접 투표하러 가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며 낮은 투표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훈석 의원도 선관위 파견 인원 55명으로는 모든 공간을 관리할 수 없다며 넓은 지역에서 치러질 선거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선관위가 제출한 제외선거 추정 소유 예산을 발표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제외선거에 제외선거권자 92만 명이 투표할 경우 최소 1,285억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